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현재 검찰 측에서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문재인의 사위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이 사건이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노무현이라든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의혹 사건과 비슷해서 이에 법리를 맞추어 가지고 수사를 전방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해당 사건에 키맨이라고 불리는 박서코 타이 이스타제 대표가 문재인 사위와 관련되어 가지고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들을 언론과 인터뷰에서 털어놓았습니다. 관련 소식을 짚어보면 먼저 언론 취재에 따르면 해당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전주지검은 이상직 전 의원이 2018년 3월 달에 중앙벤처진흥공단 일명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된 것과 항공업 관련해 가지고 경험이 전무한 문재인의 사위가 같은 해 7월 달에 이상직이 소유 중이었던 타이 이스타젯에 전무로 취업한 것이 부정채용이 아닌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수사팀은 이번 사건 관련해 가지고 이전과는 다른 법리를 적용해 들여다보고 있다고 전하고 있는데 현재 검찰은 문재인의 사위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가지고 과거 노무현이라든가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 우혹 사건에 주목을 하고 있으며 해당 사건들은 두 전직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받은 건 없었지만 노무현의 아들 노건호라든가 최순실의 딸 정유라 씨가 각각 500만 달러 외에 말 3마리를 받은 혐의 등으로 형이 확정이 되거나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해당 사건들에 대해서 경제적 공동체라든가 공동정범의 개념을 대입을 했었는데 문재인의 사건에도 비슷한 법리적인 논리를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을 알려졌으며 이 말은 문재인이 직접적으로 어떤 이익이라든가 대가를 얻지 않았더라도 문재인의 사위가 가족이었다는 점 그리고 이상직이 공직자이자 기업가 정치인이었다는 점을 근거로 문재인의 사위를 채용하는 것은 하급 공무원이 임명권을 가진 최고 상급자에게 잘 부탁한다는 의미로 뇌물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는 논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논리에 대해서는 사실 좌파진영에서도 할 말이 없는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도 최순실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본인이 직접 받은 것은 10원도 없었지만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처벌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공동체라는 이런 법리를 들이대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뇌물 혐의로 징역 15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와 같은 이야기는 이번에 처음 나온 것이 아니라 그동안 정치권에서 이상직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뜬금없이 중진공 이사장이 되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는 얘기가 나왔었고 또 민주당에서 이상직을 전주 쪽에다가 공천을 할 때 이게 문재인의 뜻이다라는 말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 후에 드러난 사실을 보면 문재인의 사이에 취업과 관련된 이런 일들이 드러나가지고 정치권에서는 이상직이 문재인 집안의 민원을 해결해주고 한자리 받은 것이 아니었는가 뭐 이런 얘기가 심심치 않게 나왔습니다. 또 거기에 더해서 문다이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현직 대통령인데 태국으로 이민을 가는 뭐 이런 일까지 벌였죠. 아무튼 현재 검찰에서는 문재인이 자신의 사유에 취업을 청탁을 하고 이상직에게 한자리 챙겨주고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뒤에서 힘을 써준 것으로 보고 있는데 뭐 이건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만 보더라도 문재인은 본인이 당선시키고 싶은 사람은 당선을 시키기 위해서 수상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본인이 임명권자로서 한자리 꽂아주는 것 정도는 1도 아니지 아니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직 역시도 정치권에 들어와서 굉장히 설치고 다닌 것으로 알려졌고 실제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관련해 가지고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되었을 때도 그에 대해서 동료 의원들에게 사과를 한다라든가 미안해하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자신은 불사조다 다시 돌아오겠다 뭐 이 난리를 쳤는데 당시에 그가 그렇게 오만한 모습을 보였던 것은 뒤에 대통령을 업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뭐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아무튼 문재인 집안의 사위 이야기는 그 전부터 이상하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번에 검찰이 좀 철저하게 수사해서 베일에 가려져 있었던 이번 사건에 대해 좀 속 시원하게 전모를 밝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편 문재인의 사위 취업 청탁 사건 관련해 가지고 이번 사건의 키맨인 박석호 타이 이스타제 대표는 오늘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상직이 단순히 문재인의 사위 취업 청탁만 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월급을 얼마까지 맞춰주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했고 또 문재인의 사위가 살 수 있는 이 집에 대해서도 상당히 호화로운 집을 골라서 고액의 월세를 지급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박석호 대표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상직이 문재인의 사위 프로필을 직접적으로 주면서 타이 이스타젯 직원으로 채용하라고 한 것은 사실이라고 이야기했으며 당시에는 이 사람이 문재인의 사위인 줄은 몰랐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면서 그는 서씨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문재인의 사위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며 단지 태국으로 왔을 때 와이프와 아들만 함께 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씨 같은 경우에는 태국에서 취업을 할 때 인적사항이 필요한데 인적사항이 제대로 적혀져 있지 않아가지고 박 대표가 문재인의 사위 인적사항을 찾아서 적어넣는 과정에 문다의 이름이 튀어나와가지고 깜짝 놀랐다라고 이야기했고 그제서야 서씨라는 사람이 대통령의 사위라는 것을 알았으며 이상직 전 대표가 왜 그렇게 서씨에 대해서 신신당부를 했는지 그제서야 알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면서 박 대표 같은 경우에는 서씨에 대해서 이상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그는 항공사하고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인데 이상직이 구체적으로 서씨에 대해서 취업 청탁은 물론이고 월급을 800만원에 맞추라는 이런 지시를 했으며 직급까지도 딱 정해서 상무를 시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재인의 사위가 받은 이 월급이 얼만큼 고액인가 하면은 타이 이스타젯에서 문재인의 사위보다 월급이 많은 사람은 단 한 명밖에 없었고 타이 이스타젯의 기장이었던 일본인을 제외하고 문재인의 사위보다 월급이 많았던 사람은 없었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또 이뿐만이 아니라 태국에서 머물 수 있도록 콘도를 렌트해 주었는데 이 콘도의 렌트비가 한 달에 350만원 정도가 나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박 대표는 자신은 서씨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그가 서씨를 많이 구박했다라고 이야기했고 그 이유는 회사가 어려워서 경비를 아껴가고 있는 상황인데 어디에서 고액 봉급자를 채용을 하니까 마음에 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으며 또 거기에 더해서 문재인의 사위 같은 경우에는 항공사하고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그가 고액의 봉급을 받으면서 알바뀨를 하면은 당연히 박 대표의 입장에서는 그가 마음에 안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오늘 박 대표의 이러한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은 서씨 같은 경우에는 누가 보더라도 취업 청탁을 통해서 그 자리에 들어왔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될 것이며 특히나 전 정권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경제 공동체라는 이런 법률을 적용을 해서 몰락을 시켰는데 그러한 부메랑이 문재인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문재인 같은 경우에는 본인에 대해서 감사원이 서면 조사만 해도 되는가라고 물어봐도 무례하다라고 난리를 치는데 지금 검찰이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 현재 해당 사건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적나라한 증언이 나오고 언론 보도가 쏟아지고 있는데 한마디 반박을 안 하고 침묵을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국민들이 다 알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